어, 여기 남매가 나온 거 아니죠? 진짜 많이 닮았죠? 네 저는 야구선수 김현수 선생님 아, 김현수 선생님 느낌도 있고 야구패스 여러분의 김진호 씨 느낌도 좀 있고요 또 있고요 여기 부자시네 자, 그러면 우리 조용히 앉아서 자석하고 계신 우리 두 분부터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, 미쓰라 아내 권다현입니다 권다현 남편 미쓰라입니다 안녕하세요, 김종학 씨의 아내 이수지입니다 저 수지광주 남편 김평학입니다 뭐라고 하신 거예요? 잘못 들었는데 중남공주라고 그랬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? 호지공주? 호지공주 맞아요? 제 애칭입니다 아, 애칭? 아니, 방송용 말고요 평소에도 부르는 애칭 평소에도 진짜 진심 아니, 근데 진짜 제 아무리 무술이어도 이렇게 호칭이 되면 진짜 제가 공주가 된 거 같고 이 사람이 날 좀 이렇게 격하게 아껴주는구나 하는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대접받으니까 예제의 왕이네, 왜죠? 그러니까요 근데 수지가 원래 그 수지공주라는 거를 스스로가 많이 말을 하고 다녔어요 얘기를 한 거네 나는 수지공주야 수지공주 이거 할까? 그러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애칭이 그렇게 됐어요 데이트할 때부터 수지공주 고기 사주세요 네네, 그런 거 수지공주 오늘 삼겹살 8인불만 먹을게요 이렇게 주임식이었네, 주임식 깜짝 놀랐네 주임식이었네